시작이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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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맥주 갖고 와봐요 아 아 아 아 아니 아니요 형이 형이 여기에서 와 완전 와 미쳤다 여기 여러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왔다 아 나는 위로고 나는 위로 왔다 호 컴퓨터 주사장 아 이거... 와 이거 길거리 부... 형 드세요 어 어 진단히 먹었어 다 먹었어요? 에어 음식 남기면 내가 먹을게 이쁜 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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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태형이 어머니가 또 싸준 샌드위치로 샌드위치로 샌드위치와 김밥으로 하루를 시작해볼까? 맛있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잠시야, 맨 처음에 치킨 누르스, 치킨 누르스, 치킨 누르스, 치킨 누르스, 치킨 누르스, 왼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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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발, 오른발, 오른발. 너는 거의 3인분치 한 것 같은데? 귀엽냐? 내가 콩나물 더 해야 돼. 그럼 콩나물 맛도 안 나와. 콩나물 향 참가 아니냐? 내가 콩나물을 더 가져올게. 콩나물 먼저 넣어야 되잖아. 제가 딱 형이랑 진영이 진짜 잘생겨졌다고 느꼈어요. 왜 그래? 근데 진영한테 좀 하라고 하고 싶은 게 좀 긴장 좀 하라고 하고 싶어요. 긴장, 긴장. 왜냐면 호지석이 형이 진영제를 노릴 것 같아요. 아 왜 그래? 아이씨. 귀엽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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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치미술 한 번 보세요. 설치미술 어디 있어? 야! 설치미술 봐봐. 설치미술 봐봐. 올라간다. 올라갑니다. 설치미술입니다. 그 아이씨 이채령은 현대사회 무자리 씌워줘야 되는 거 아니야? 어이 조금... RIGHT! 롤롤롤 아 어떻게 썰면 더 맛있게 썰볼까? 제가 한번 썰봐 윤기 형이랑 석진이 형이 일단 이렇게 한번 썰봐 양파도 돼 양파도 돼 저거 물 불려놔가지고 그냥 물 한번 싹 찍고 이렇게 갉아가지고 그냥... 갉아가지고 갉아가지고 정국에 따라가가지고 정국아 정국아 갉아가지고 얘 눈빛이 굉장히 아 아 아 아 뭐야? 뭐? 샤넬이 틀린겨 형, 막 들어봐 외로우 외로 아 이거 시 시 시 시 시 시 1. 2. 2. 2. 3. 4. 5. 6. 5. 5. 6. 6. 7. 6. 8. 11. 11. 11. 12. 12. 12. 13. 13. 14. 14. 15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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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